지난 7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2022 강서구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종합쇼핑몰, 무역업, 서비스업 등 지역 내 12개 기업이 참여해 70여 명의 구직자에게 서비스, 복지, 판매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또 희망직종을 선택한 구직자에게 상담을 통해 구인 기업을 매칭해주고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을 거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 사진촬영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박람회 이후에도 미취업한 구민에게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에 취업한 취직자에 대해서도 이직과 퇴사 등 고용유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